여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카페에 꽃피는 산골입니다. 바질도 여기서 심어서 영월에서는 생체를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다 해요. 바질! 재배! 바질 팔지도 않아요 영월에서? 나중에 팔거나 말린 거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금 뜯어서 갈아서 쓰거든요. 저희 바질 재배 좀 해주시겠어요. 저 겨울에 재배가 안 돼가지고 와이프 데리고 와야겠어요. 치즈를 정말 엄청 듬뿍 넣으시네요. 치즈가 많이 들어가요. 굽는데 몇 분 걸리나요? 5분이요. 다음 들어가세요. 직접 만드신 가마에서 지금 화덕에 넣는 장면입니다. 피자를 제공하려고 가마를 이렇게 이런 동안 만들었어요. 꽃집에서 꽃 운송수단으로 쓰는 바닥 레이를 응용한 거예요. 꽃집에서 꽃 차에 내려가지고 이만한 판에 실어가지고 쭉 밀고 댕기는데요. 이게 그거 운영인 거예요. 킥! 잠깐만요. 만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두를 조금 크게 크게 사장님. 막 훅 훅 만들어놔야지. 봐봐. 야! 진짜 많이 안전해. 해보실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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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가들이 이렇게 큰나봐요. 다가hei 지겠습니다. 하하하하! 그.. 실을 Che가 돋잖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쌔이라는 커프의 마음이 있어. 하하하하. 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하자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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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а. 에, 뱀고 싶을 거예요. 네. car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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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ется carried out drei kto한acz 그냥 aggregate 이렇게 나가도 되니까? sollen lake 도저 camps Gottes 가ắp expertiseimas 밥 поставだ mak lui... 결제했ども 없다. 아 trouve다. 아까 있었어요? 위에다가 살짝 우와! 올리브.. 곰올리브 먹어요 자유한거 같아요 고생하시네 아 진짜 맛있어? 네 지저분이 진짜 맛있어 이 자연방은 있는 피자는 항상 마다 바십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갑니다 이게 청옥이에요 옥돌 옥돌 아 아까 로고랑 쇠판이 아니고 옥돌판이에요 옥돌판 이거 직접 제작하신 거라 그랬죠 옥돌판으로 피자 넣고요 판에 올려서 피자 넣고 이제 5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5분이면 완성됩니다 자 이제 냄비 뚜껑 닫아주셔야지 이건 정말 처음 봤어요 네 완전 아이디어 다이서 3,000원 냄비 뚜껑 집이 냄비 뚜껑 많아요 이게 귀한 약재로 쓰이는 송담이에요 송담 아 송담 담종이너불의 소나무에서 그런 약재 송담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단단하고 알고보니 고급짱재였어요 귀한 약재에요 이정도 불치면 굉장히 귀한 처음 만드신 피자는 나왔네 아직 안 나왔네 처음 만드신 건 나왔네 처음 만드신 건 나왔네 우리 시골에서 연기라는 건 경치는 좋은데 군두를 대피는 게 아니라 지구를 대피는 거예요 사실 환경으로 네 그래서 북극에서는 약간의 불 탄다는 그 느낌만 있는 정도의 연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정말 기술이에요 네 그게 기술이에요 아 이게 그럼 적정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거 만들 때도 시멘트는 꽉 필요한 부분만 들어갔어요 이거 다 흙이에요 두들겨 보면 부서져요 이렇게 다 황토 황토 네 딱딱한 느낌 전혀 없죠 네 근데 생각보다 안 뜨겁죠 여기에 단열이 우리 그 왕교에 있죠 왕교 왕교를 진흙하고 섞어서 단열을 넣어요 네 단열재는 굉장히 좋아요 왕교가 그리고 땅콩에 붙었다고요 아 그거 맛있겠는데요 하하하하 완성됐습니다 피자 나왔어요 제가 한번 잘라볼까요 네 우와 가위에서부터 두 번씩 왔다갔다하면 달라붙어요 빠르게 한 번만 아 찾으네 이렇게 했죠 아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가면 돼요 이쪽에서부터 한 방에 딱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안그러면 붙어 그렇지 아 일자로 그치 네 여기 한번 붙어 이제 이게 어렵네요 그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래요 스피드 스피드 이제 올해도 팀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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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일어나는 법 좀 보소 내가 만두걸 먹어야 된다고 진짜 먹는 걸 찢어질게 앞뒤에 앞뒤새로서 이걸 직접 흘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구호가 얇기 때문에 기름이 흐를 수가 있어요 치즈가 끓으면서 손을 쳐주신다는 걸 봐가지고 기름을 흘러서 있지 않아요 아 저는 무르곤졸라니까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되고 가까이 가라고 카메라가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필요없다 내가 갈게 지가 설거지 할 것도 아니고 한번 먹어보세요 아직 피자들 먹을 줄 모르는 먹방이 최고네 먹방이 최고야지 멀리 떨어지면 안되고 이렇게 해서 렌즈가 지금 여기죠 여기 흐르네 이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빨아먹고 우리가 치즙스럽게 먹어야 된다니까 카메라가 따뜻해 응 먹는거 아주 잘 우와 치즈 치즈 저렇게 찍어야 되는거야 진짜 와 개즈맨 어 리얼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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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클도 그냥 집에서 좀 더 가깝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무 가깝게 어허허허허허허헣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치즈 막 이렇게 끈 달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끈은 없어. 너무 깨물었나봐. 모자라는 건 못 먹는 사람만 모자라는 거지, 먹는 사람들은 모자랬어. 음, 근데 여기에 약간 청량 넣었다고 했잖아요. 느끼하지 않고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 저렇게 찍어야 되는 거야. 진짜? 아니, 맛있네요. 계속... 어, 리얼. 진짜 나도 욕이 안 나고 지금. 네. 빨리 먹으니까. 아... 음! 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 음! 음! 굿's. 음!